안녕하세요. 호주 유학 전문상담 19년차 제이슨입니다. 호주 이민성에서 발표된 10월 인비테이션 라운드가 나와서 이것을 분석하면서 호주 유학 후 이민을 진행하는 학생 중 현재 각 섭클라스별로 이민성에서 얼마만큼의 숫자를 홀딩하고 있는지 그 통계 자료를 분석하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며 비자적인 부분은 전문가인 이민 법무사님들이나 이민 변호사님들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민성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스킬 셀렉트 인비테이션 라운드 여기 보시면 2020년 인비테이션 이슈 10월 21일 날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 189 비자 석클라스 189 30명이 인비테이션 레터를 EOI에서 받은 거겠죠. 그리고 2020년 9월 이펙트 된 날짜로부터 컷오프 점수가 65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65점이 굉장히 낮은 점수라고 생각이 드시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과연 30명이 어떤 직업군으로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저도 이 부분에선 굉장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아마도 호주 이민성에서 지정한 17개의 프라이어티 오크페이션 직업군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 65점으로 인비테이션 레터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럭키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망 직업군, 프로레타 직업군 같은 경우는 어카운팅, 그 다음에 IT 이런 분야 같은 건 NA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비테이션 레터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10월 21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89 비자 보면 7월달 500장, 그 다음에 110장, 350장, 10월이 30장인 거죠. 그래서 토탈 현재까지 990장, 인비테이션 레터 초청장이 이슈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좀 이따가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지난번 영상에 호주 영지권 어디로 가는 영상을 보시면 3년간 통계 자료를 제가 비교 분석하면서 했는데 이 화면을 다시 보시면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 플래닝 레벨이라고 해서 2020년, 21년, 189 비자, 스케일 인디펜던트죠. 이거 보시면 6500장을 플래닝을 잡은 겁니다. 물론 아웃컴이 여기서 어떻게 더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6500장에서 지금 현재까지 990장이 10월까지 나갔다고 보시면 될 거죠. 남은 6월까지 8개월이 남았는데 이 8개월은 나머지 6500장을 다 채울 건지 아니면 더 줄어들 건지 보통 일반적으로 아웃컴 같은 경우는 줄어든 것이 일반적인데 아무튼 이거는 싱글뿐만 아니라 배우자, 아이들까지 포함된 초청장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호주 주정부 190 비자를 보면 2020년 9월 달에 주별로 나온 겁니다. 킨틀랜드 같은 경우는 less than 20, 그 다음에 캔버라가 96, 뉴사스웰스가 101, 사우스 오스텔리아 66, 타스마니아가 62, 빅토리아가 157, 그 다음에 허스 같은 경우는 아직 한 명도 이슈가 안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9월 달 발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518명인데 지금 보면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현재까지 체크를 보면 190 비자가 토탈이 624명이고요. 킨틀랜드는 여전히 20명 미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491 비자가 지금 412명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플레이닝을 잡았을 때 올해 2020년, 2021년에 호주 이민성에서는 190 비자를 11,200장을 플레이닝을 잡았는데 현재까지는 624장이 이슈가 된 거고 각 주별로 이렇게 장수가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킨틀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bsmq 주정부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190이 이미 다 할당된 양을 다 이슈를 했기 때문에 향후 다시 오픈될까지 기다려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각 주별 주정부 사이트를 확인을 하시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190 비자가 11,200장, 25,000장에서 11,200장으로 엄청난 양이 줄었기 때문에 올해 2020년, 2021년에는 190 비자로 굉장히 쉽지 않은 길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또 비교해야 될 건 뭐냐면 자, 봅시다. 지금 2021년, 20년, 21년 아웃컴을 지금 보고 있는데 189 비자 독립기술이민 그 다음에 호주 주정부인 190 비자, 491 비자 그리고 스폰서 비자 TSS 482 비자에서 186 비자 혹은 494 비자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 이민성에서 발표된 걸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 흥미진진한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하고 해당되는 각 서클라스별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0년 9월 30일까지 186 비자로 현재 홀딩하고 있는 숫자가 14,802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웃컴이 2020년, 21년까지 인플로이어 스폰서드 플레이닝을 잡은 게 22,000장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현재 온 핸드 그러니까 186 비자를 신청해서 홀딩하고 있는 숫자가 14,802장입니다. 그러면 플레이닝으로 보았을 때 22,000장이면 대략 8,000장 미만으로 남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이것도 보면 굉장히 경쟁이 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87 비자 같은 경우는 옛날 RSMS 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19년 11월 16일부로 187 비자가 494 비자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187 비자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랜트가 안 된 2075명이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진행 타임이 길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89 비자인데 9월 30일까지 지금 홀딩해 두고 있는 숫자가 지금 5,525명입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그렇다면 지금 6,500장이 플레이닝을 잡은 건데 지금 9월 30일로 이미 5,525장이 온 핸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큰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길로 가지 않을까 숫자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0 비자 2020년 9월 30일 기준으로 온 핸 13,692장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플레이닝을 보면 11,200장인데 물론 이게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과연 190 비자로 몇 장이 된 건지는 정확하게 나온 숫자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13,692장 호주 전 지역이 6개 주와 2개의 자치구가 갖고 있는 홀딩하는 적은 숫자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2020년, 2021년에 190 비자로 준비하는 분들 같은 경우도 어려운 길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07 트레이닝 비자는 여러분들하고 크게 해당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술직을 공부한 다음에 보통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482 비자, TSS 비자죠. 현재 482 비자로 9월 30일 홀딩하고 있는 숫자가 2만 574장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482 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온 핸드가 이슈가 되고 이분들이 경력을 만들어서 186으로 가든 혹은 494를 가든 물론 다이렉트 엔트리 프로그램도 갈 수가 있고 3년 경력을 만들어서 패스웨이로 가는데 거의 대부분이 패스웨이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3년 후인 2024년에서 25년에 이 숫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물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캔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2020년, 2021년 플래닝을 보면 2만 2천 장입니다. 물론 내년도 그 다음 내후년도 그리고 그 다음 3년 후인 그거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 부분도 숫자적으로 보면 지금 많은 숫자가 온 핸드가 돼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485 비자가 온 핸드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술직을 공부한 다음에 그래주 워크 스트림 비자라고 해서 18개월 비자가 현재 9월 30일 날 온 핸드된 게 4442명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분들은 뭐 도망간 485 비자가 승인이 되겠죠. 그리고 예전 11월 19일 전에 489 비자가 491 비자로 바뀐 거죠. 489 비자가 아직도 승인이 안 되고 지금 온 핸드 된 게 5,522명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491 비자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491 비자가 온 핸드 된 게 9,368명을 여러분들 화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91 비자도 각 주별로 아직까지는 올로케이션 할당량을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 할당량이 각 주별로 몇 장이 되는지 퀸슬랜드가 작년 기준으로 1,250장이 나왔는데 올해 과연 이 장수가 나올 건지 물론 줄어들겠죠. 아웃컴을 보면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과연 491 비자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몇 장이 온 핸드가 되어 있고 향후 남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몇 장이 할당이 돼서 진행이 되는지 굉장히 주의깊게 보는 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학생 중에 기술직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물론 아까 설명한 482 비자 TSS 비자를 받고 스펀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만 491 비자로 해서 준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골코 지역이라든지 선샤인 코스 케언즈 그 외적으로 리저널 에어레이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491 비자로 보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제가 저도 주의깊게 보고 있는 비자 중에 하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94 비자 아까 187 비자가 이제 없어지고 494 비자로 바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2020년 9월 30일 부로 514명이 온핸드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쭉 서클라스 배로 여러분들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이민성에서 온핸드가 된 것을 숫자로 쭉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은 올해 2020년 20년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은 7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8월 9월 3개월 동안 과연 여기서 몇 장이 되는 건지는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하지만 현재까지 이렇게 이민성에서 각 서클라스별로 온했는 것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20년 21년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러분들 쉽지 않은 길로 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인비테이션 라운드를 기준으로 해서 매달 보통 일반적으로 11일마다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이거를 꾸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2020년 21년에는 보통 플래닝을 하고 아웃컴으로 빠지는 게 오히려 20%의 내외로 아마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말은 뭐냐면 22,000명에서 20%을 감소한 그 숫자가 보통 아웃컴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기준으로 했을 때 2020년 21년도에는 불행하게도 스킬 스트림 스킬 셀렉트 189 비자 190 비자 491 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지 않은 2020년 21년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491 비자가 그나마 많은 분들이 좀 더 190이나 189보다 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경쟁이 좀 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폰서 같은 경우와 여전히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술직을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그 영상을 찍었을 때는 일 491 비자를 굉장히 주의깊게 봐라.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이제는 사팔의 비자 여러분들. 일하는 곳에 스폰을 받아서 사팔의 비자 부분도 굉장히 중요성이. 2020년 21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 호주 영주권 어디로 가는가 영상 1탄 2탄에 이어서 이민성에서 인비텐션 라운드 10월 달에 발표된 걸 기준으로 영상을 비교 분석했는데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2020년 21년에 유아크 이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을 가지 않을까 라는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 했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호주 정부는 이민을 이용해서 호주 인구 정책 그리고 경제 회복에 있어서 이민 정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호주 경제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호주 정부가 예상하는 것이 최소 3년에서 5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2021년에 공부를 하고 그리고 2년 혹은 3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졸업생 비자 18개월에서 많게는 4년까지 하고 나서 영주권으로 가는 189 비자 그리고 190, 491, 494 비자, 186 비자 등 유아크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향후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호주 이민 동향을 보면 지난 10년간 그래프를 제가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호주 이민의 숫자가 줄어들었으면 2년이나 3년 후에는 다시 늘고 그 다음에 줄고 늘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호주 경기가 회복하는 그 시점에 호주 정부가 3년에서 5년을 보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영주권을 준비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우 유리한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1년에 공부할 계획을 가신 분들은 반드시 호주 유학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준비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비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호주 법무사님, 변호사님과 함께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앞으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유학 전문가와 닿게 물리치료, 보일러, 장차정비, IT, 엔지니어링 등 각 전공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호주 영주권 가는 방향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